미국 주간 실험보험 청구자 수가 5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6만 6천 건으로 시장의 전망치 20만 건을 크게 허위했습니다. 한편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는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일축하며 연준이 금리를 3.5%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독일이 신세생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냅니다. 독일 신호등 연립정보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현행 42%에서 80%로 높이고 매년 새로운 풍력발전기와 태양광 패널 등 빛을 이용해 전기를 만드는 기기를 대거 확충합니다. 미국 대형 금융사인 시티는 올 들어 현재까지 55% 이상 추락한 로블록스의 목표가로 59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시티는 메타의 전략적 위치와 빠른 성장 및 제품력 향상 등을 비춰볼 때 로블록스가 매력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독자적인 가상화폐 발행을 추진하다 포기한 메타 플랫폼이 또 다른 가상화폐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경제지표 이야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54년 내, 53년 내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또 여기다 세인트 연은 총재는 금리를 올해 3.5%까지 높여야 한다. 또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했는데요. 뭐 고용 지표를 봐서도 지금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을 텐데 간밤 나온 경기 지표 또 연은 총재의 코멘트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금 미국 경기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지금 실업 청구 수가 발표가 됐는데 이 숫자가 상당히 놀랍습니다. 4월 2일 주에 총 숫자가 16만 6천 명, 전주 대비해서 자그마치 5천 명이나 더 감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평균적으로 17만 명 4주 연속 이런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이 어떤 일정한 주가 아니라 미시간에서 2,599명, 텍사스 주에서 2,569명, 뉴저지 주에서 1,412명 등 전반적으로 미국 전역에서 고용 시장의 활황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당 수치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4주 평균이 훨씬 더 중요한데요. 이 숫자가 지금 17만 명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 수치가 53년 내 최저 수준이고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 평균적인 숫자가 얼마였냐면 약 21만에서 22만 사이였으니까 그때보다도 10%, 15% 이상 훨씬 더 낮은 숫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실업청구권자 수가 주는데 임금 상승률도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숫자를 보시면 임금 상승률이 지금 7.1% 수준으로서 평균적으로 작년 동기 대비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미 연준의 발언이 매파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 연준이 갖고 있는 미션은 두 가지가 있죠. 당연히 첫째는 고용 시장 안정이고요. 둘째가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한 15년 가까이는 인플레이션이나 임금 상승률이나 이런 부분이 만족스럽지 못했었는데 지금은 정말 좋은 숫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중립금리까지 빠르게 올릴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중립금리가 도대체 어디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많은 미 연준의사들은 2.5%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블론 총재도 2%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금리를 3에서 3.5%까지 올릴 수는 있지만 그렇게까지 빨리 올릴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예측치는 미 연준의 금리가 연말까지는 2%로 인상을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그렇게 인상을 하더라도 2023년에 경기침체가 올 수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내년도에도 경기침체가 오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2024년 이후에 경기침체가 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시장을 들여다보면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말까지 또 내년 말까지 미국 증시는 상당히 높은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발표가 되고 있는 예대율을 보시면 드디어 바닥을 잡고 59.21%가 바닥이었는데 최근에 60.4%까지 1.2%포인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M2 증가율이 낮아지는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대출 증가율이 높게 나온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경기는 침체로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해서 우리는 연말까지 S&P500은 5,000포인트 돌파 그리고 나스닥은 1만 7,000포인트는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예측을 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주가 좀 떨어진 로블록스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이었죠. 주가가 140불을 찍었던 로블록스가 올해 들어서는 36불까지 떨어졌습니다. 메타버스 실체가 없는 것처럼 주가 급락을 하기도 했었는데 은행, 대형은행, 시티에서는 이제 로블록스 매수할 시점이다라고 의견을 내기도 했는데 본부장님은 동의하십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게 굉장히 큰 그림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로블록스가 왜 중요하냐면 전체적인 지금 신성장 산업 그리고 반도체까지 다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티그룹이 얘기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어쨌든 목표가를 59불로 처음으로 제시를 하면서 투자 의견 매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 고점 대비해서 작년 말에 고점을 찍었던 숫자 대비해서 자그마치 74.3%의 폭락을 했습니다. 딱 3개월 기간 동안에 이렇게 폭락을 했고요. 나스닥이 이 구간 동안에 정확하게 22.6% 정도 하락을 했으니까 3배 정도 하락을 했죠. 그리고 나서 지금 반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25.4% 정도 반등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28%, 30% 정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부에서는 이렇게 로블록스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이 메타버스 시대가 진짜 올까 하는 의구심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면은 앞으로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요. 물론 완전히 그런 우려가 가시지는 않았지만 로블록스 자체를 보고 있으면 위치 선정이 제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략적인 위치라든지 빠른 성장 및 제품의 개선이라든지 건전한 파이프라인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지금 시티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지금 M&A 한 것을 보고 있으면은 지난 6분기 동안에 3개의 M&A가 있었는데 얼굴 애니메이션 제공하는 룸 AI, 또 그리고 화상 회의를 위한 배시 비디오 또 디스코드와 유사한 음성 및 문자 통신을 위한 길드 애드라는 것을 인수를 했습니다. 또한 의류 및 액세서리용 액세서리 피팅 도구라든지 맞춤형 제조 소프트웨어, 음향 공간 음성 테스트 등등의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오면서 그만큼 지금 견고해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로블록스뿐만이 아니라 메타버스 ETF를 들여다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메타버스 ETF의 주가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 라운드 힐 메타버스 ETF, METV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하락률은 훨씬 적게 하락을 했었죠. 15% 미만의 하락, 그리고 지금 반등을 20% 정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시 조금 조정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메타버스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미국의 대형 기업들이다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메타버스 ETF를 구성하고 있는 5개 대표적인 종목이 당연히 로블록스가 1등인데 그 밑으로 보시면은 메타 플랫폼, 옛날 페이스북이죠. 엔비디아, 그리고 유니티 소프트웨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탑 15개 기업이 전체 포지션의 50%가 넘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대형 기술주들이 이 메타버스 시장을 좋게 보고 있는 것이고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 ETF의 상승 여력을 구해보기는 어렵지만 대표적인 종목들의 상승 여력이 거의 한 30% 이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로블록스도 아직 실적이 흑자 전환하지 않은 기업이지만 상대적인 상승 여력을 보면 충분히 30% 정도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큰 그림을 보면은 반도체 수요가 크게 높아질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